오늘 우리가 열한 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새일에 심을 하루 날인데 열한 번째니까 반이 조금 안되죠. 그렇게 됐는데 반이 좀 넘나요? 덧셈 뺄셈이 차는데 반이죠 반.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읽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논쟁의 막바지를 향해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요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리고 엘리우가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오늘은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 3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번갈아 번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3라운드에는 소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살펴보니까 제가 봐도 할 말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의 바탕이 짧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 다음에 또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점점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서 결국은 소발은 여기에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빌닷의 경우에도 불과 6절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건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이 바닥이 나게 되고 계속되어지는 욕의 대답 속에서는 오히려 욕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풍요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세 친구의 논리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수하사람 빌다시하는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이라. 계속되어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이 주권과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간에 비교해 보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인간이 어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겠느냐? 욕을 향해서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는 달과 별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인간이 그 앞에서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별벌일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소아사랑 빌다시 비교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벌레 같은 인생이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엘리바스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빌다도 그렇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또 욕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26장의 욕의 대답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대함 가운데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신앙의 형태를 양태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로 부족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여기 빌다과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항상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벌레 같은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10편, 8편에서 노래하는 것이 똑같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죽게를 권고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엘리바스나 소발사람, 소발이나 빌다스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 볼일 없다. 우리는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권면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의 주권자여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엘리바스나 혹은 빌다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나와 관계 맺으려고 하실까 나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실까 생각해보니까 감격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신앙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피조물 가운데 버러지 같은 인생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인식해서 신앙인이 되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졌느냐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성.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권고하심으로 말 미야마 창조주와 벌레 같은 인생인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진 거예요.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랬을 때에 인간은 너무너무 작고 연약하고 죄책감과 연약감 가운데에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분리되어진 사고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작은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만 알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빌닷과 빌닷이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있어요. 인간의 관계가 있어요. 인간은 벌어지 같고 벌레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벌하시면 그냥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어찌 네가 벌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상호의 관계가 아니라 어때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벌 주시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돌아섰을 때에 회복시켜주시면 그냥 감사하게 받는 것이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여기 다윗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관계냐 하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복 주시고 벌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뭐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전한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인간은 올라가고 그리고 만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부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남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혹은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것만이 꼭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상호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호, 보완적이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종과 노예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만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혹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요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